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와콤 신티크 액정 타블렛을 구입했는데요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와콤 신티크 22 DTK-2260을 구입했습니다 새 제품은 아니고요 당근마켓에서 80만 원을 주고 중고로 구입했어요 중고로 구입했기 때문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펜은 조금 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콤 액정 타블렛 이외에 추가로 구입한 거는 펜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모니터로 쓰고 있는 게 4K LG 모니터인데요 확실히 4K가 아니기 때문에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나 모델 대신 이걸 구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책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책 작업을 했을 때 책은 종이에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그 느낌과 이 화면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요새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와콤 타블렛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브랜드들이 화면이 더 밝다든지 화질이 더 좋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콤이 어느 정도 사용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와콤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완전 전문가용은 아니죠 가장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모델로 이 시리즈를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은 제가 이전부터 책 작업 때문에 어차피 저는 포토샵을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도 포토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을 보면 약간 만화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의 스타일을 살려서 회화적인 느낌을 약간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포토샵이 그런 거에 있어서 저한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을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브러쉬를 사용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포토샵을 사용하는데 좋은 점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무료 브러쉬를 여러 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그 무료 브러쉬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도 바로 그 무료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파스텔 느낌의 브러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브러쉬를 이것저것 따지지는 않고 약간 연필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싶은 브러쉬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네 해서 별다른 그런 까탈스러움 없이 그냥 얘를 쓰고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정 타블렛을 산 이유는 일단 저는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 유저였거든요 지금도 뭐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가 고장이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다시 사느냐 아니면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액정 타블렛을 사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게 거의 180만 원짜리 아이패드가 한 번 망가지니까 진짜 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액정 타블렛 써보고 싶었으니까 이번에는 액정 타블렛으로 구입을 해서 써보자 해서 이번 액정 타블렛을 드리게 되었고요 아이패드도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액정 타블렛이 사용이 아직은 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프로크리에이트 사용이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패드 화면이 확실히 작잖아요 아무리 12.9인치라고 해도 작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화면이 책 같은 거 편집할 때는 저는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이번 책 작업 편집할 때 써봤는데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편집 속도도 있고 시원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드로잉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액정 타블렛의 가장 좋은 점은 저는 펜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 펜슬은 솔직히 약간 미큰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콤 신티크 펜의 느낌은 어느 정도의 적절한 마찰력도 있으면서 진짜 연필로 그리는 것과 가장 흡사한 느낌을 구현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이 조금 두꺼워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적은 단계인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 펜슬은 얇잖아요 그런데 얇은 거를 쓰다가 이렇게 두꺼운 거를 쓰려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또 펜 자체의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아직은 또 그게 적응이 덜 돼서 그런지 이거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이렇게 자꾸 눌리지? 안 눌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그림 그리다가 눌리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 작업도 끝났고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산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한 권에 있는 인물들을 따라 그리면서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와콤 시티크 2260 사려고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또 금방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펜의 느낌이 무엇보다 좋고 펠트심 추천 왜냐면 잘 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 제품으로 사는 것보다는 저처럼 중고로 1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써본다 하면은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액정 타블렛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이 프로그램을 또 따로 열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뒤에 받침이 있잖아요 이 높이 조절이 되는 받침이 없으면 또 이거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좋았어요 얘는 뒤에 이렇게 높이 조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번에 중고로 구입한 와콤 신티크 22DTK2260 리뷰를 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뱅 뱅 뱅